뜨거운 물 고추 계란 양파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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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스 소금 채넛 불닭마늘 계란 계란물 계란물 계란 고춧가루 계절에 양념을 넣어주세요 양념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계란과 물을 넣어줍니다.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계란을 넣어주세요. 다진 양념을 넣어주세요. 겉에 반죽을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고추 오징어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설탕 고추 설탕 고춧가루 양파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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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섞어주세요 고춧가루 잘 dafü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